아마 상대 팀은 또 격렬하게 나올 수도 있어요. 그렇습니다. 한수, 한수. 몸싸움은 류한수. 확실히 후반에 들어가면서 몸싸움이 좀 좋아진. 좋아졌어요. 오케이, 오케이, 한수, 오케이. 앞에 류한수, 김현우. 둘 다 마라도나를 연상케 하는 두 선수 아니겠습니까? 두 선수가 앞에서 잘 지켜주고 있습니다. 뒤에 한 명 있어, 뒤에 한 명 있어. 장군이, 장군이. 압박하고 있는 네덜란드. 원우, 원우. 이 장군. 앞으로, 앞으로. 측면에 조원우입니다. 간다. 뒤에서 밀었잖아, 뒤에서. 뒤에서 밀었어. 간다. 뒤에서 밀었잖아. 뒤에서 밀쳤는데요. 샘 밟리의 반칙입니다. 샘 선수 카드 하나 줄 만도 한데. 안 주네요. 장군아, 줘 봐. 장군아. 장군아. 이 장군이 재빨리 앞쪽 류은규에게. 그러나 몸싸움 하면서 류은규 달라붙습니다. 류은규 선수 전방에서 정말 열심히 뛰어주네요. 장군. 내려가야 돼, 내려가야 돼, 내려가야 돼. 자, 그럼 워낙 강팀이기 때문에. 나이스. 한 골차의 리드는 사실 불안할 수밖에 없거든요. 그렇습니다. 한 명씩! 한 명씩! 됐다. 자, 볼 뺏었고요. 리은규입니다. 자, 재치고 들어갑니다. 류은규 왼쪽으로 치고. 하열이 한 송! 류은규 왼쪽으로 치고. 잘 쓰지. 류한 송! 하열이 한 송! 류한 송! 류한 송! 류한 송! 류한 송의 주간 골입니다. 수비에서 공격으로 미치를 받고 류한 송. 이걸 이렇게 만들어야 되네요. 하열! 확실히 전방 압박이 통했고요. 네. 상대의 실수를 유발하면서. 하열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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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자, 또 세게 가자. 세게 가자. 6초, 6초. 한상 미쳤다. 이렇게 되면 안정환 감독이 유한수 선수 위로 올린 게 적중한 거예요. 그러니까요. 지금 안정환 감독과 김남일 코치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. 후반전 5분 만에 다시 추가 골 2대0 앞서가는 어쩌다 벤져스. 나이스! 대박, 대박, 대박.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.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죠? 네. Hey boys, 25 minuten, kom. Focus, jonge. You're going to have all the balls out there. Come on, hey. I'm going to go. I'm going to go. 감사합니다.